아! 길을 가다 똥을 밟았을 때 우리는 다양한 동물을 보입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요? 첫 번째 화내는 형 아! 뭐야! 똥이잖아! 이런 젠장! 아! 짜증나! 두 번째 긍정적인 형 아! 똥 밟았네! 괜찮아! 똥 밟았으니 좋은 일이 생길거야 세 번째 좋아하는 형 와! 똥 밟았네! 난 똥이 너무 좋아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야 야호! 네 번째 기절하는 형 똥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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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번째 우는 형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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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곱번째, 미치는 형 똥발받네 여덟번째, 무관심 형 똥이네 아홉번째, 바닥에 비비는 형 에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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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짜증나, 더러워 열 번째, 토하는 형 여기까지가 한, 한 개 열한번째, 알림 형 야, 나 똥받았어, 이거 봐봐, 똥이야, 똥 야, 나 똥받았다니까, 야, 이거 봐봐 번외, 찍어먹는 형 이게 뭐지? 초코색이네 응, 똥이구나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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